다음 주에 실행할 벌칙은 또하는 작품 속의 캐릭터로 오프닝 때 등장하기거든요 라라랜드면 라라랜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기 시그니티 라라랜드군요 친절한 금자 씨 아니 뭐 잠잠서 촬영도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자고 있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호텔 델루나 마노기 스타일 아 호루나 호루나 날 둘러싼 모든 게 완벽했다 그게 뭐야? 어? 명대사야 아니요 벌써 떨리는군 무슨 작품인데? 이거는 펜트하우스고 방금 거까지는 부부에서 혹시 또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 저는 있어 라이언킹이요 라이언킹이면 사례문장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라이언킹 아 재밌다 그럼 우리 라이언킹 다 같이 봤잖아 내가 페이스페이팅 해줄래 신바 나오는 분 좋다 내가 희색 칠했잖아 그럼 나는 그 원숫 아니 그냥 네가 생각했거든 저는 혹성탈출이요 혹성탈출 딱 그 마리랑 마리랑 딱 머리카락 연결 세명아 머리도 길었어 진짜 같아 그러면 이제 뽑아볼까? 하나 둘 셋 제가 되게 오랜만에 빈틈의 제왕이 됐거든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혼자 벌칙 수행하게 된 만큼 정말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다음 주 금요일이 올 때까지 우리 빈둥이들 다시 만날 때까지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한번 열심히 채령이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한번 기똥차게 해보겠습니다 뭘 또 채령이의 도움만 받습니까?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거의 6개가 있어요 세웨어 권치 세웨어 쇼 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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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의 빈틈 이즈 뭐 물어봅 안녕 오늘이 누가 돌아볼까? 안녕 제 이름은 오드리아 햇번이라고 해요 카피번 아니고요? 네, 오드리아 햇번이라고 해요 줄여서 리아 햇번이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우울할 땐 택시를 타고 티파니에 가요 그럼 기분이 힐링 되거든요 반응 좀 해주세요 오 그랬구나 근데 오늘은 티파니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여기로 바로 왔어요 여기에서는 빈둥이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누가 빈둥이죠? 내가 바로 네가 찾는 빈둥이다 아 당신인가요? 맞다 실망스럽군요 나도 왜냐면 나는 지금 확신이 쑤셔 그래서 이렇게 너네들 이거 아니? 이거 요즘에 핫한 이템이야 이렇게 하면 혈관이 뻥 뚫려 좀 각을 잡아 그래서 핫 아이템을 갖고 있는 내가 빈둥이지 않을까 싶어 아니야 빈둥이 좀 폐활한데? 목소리가 되게 고약한데? 빈둥이라 하면 그 일말의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어깨 얹은 건 뭐지? 이거는 핫팩이야 갑자기? 마법의 날에는 배에도 대주고 그리고 수동농증 수동농증이 아주 좋아 중증이구나 따뜻해 그렇구나 내가 바로 최고의 빈둥이지 완벽하잖아 여기가 아닌가 봐 택시기사님이 날 잘못 내려주신 것 같아 너희는 정말 뭘 잘 모르는구나 택시! 미스터 택시 택시 그렇게 앉아있는 것부터가 이거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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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하자 꽁트 시작한 대신 미안해 그렇게 앉아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빈둥이의 예인 거지 너도 앉아있는데? 그렇게 앉아있는 것부터가 요렇게 앉아있는 게? 음 빈둥이는 본능에 충실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나른하게 있어야지 멍 때리면서 오 오드리아 햇본 오마이갓 당신이 찾는 빈둥이는 나야나 나야나 아 다들 요즘 너무 구식 이템들을 들고 왔잖아 요즘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니? 꽤 구식인데 꽤 구식인데 그거는 꽤 아날로그적이긴 하자 핸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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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둥이템이야 근데 너희가 요즘 시대에 진정한 빈둥이라네 핸드폰은 어디 갔을까? 이것쯤은 하나 정도 있어야지 요즘은 오드리아 햇본 너가 찾는 빈둥이는 나야나 야 되게 오드리아 햇본 되게 무섭 제가 보니까 할지게 우른다 오드리아 햇본 되게 약간 오우 노 노 노 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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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뺏겼어 내가 들은 빈둥이들은 이러지 않았다구 저런 빈틈이 가득해서 큐티 뿜뿜하는 귀염둥이 빈둥이 되기만 해도 빛이 나는 그런 빈둥이가 있다고 했단 말이야 지금 너희는 아니야 저도 아니야 햇본 부끄러운 선글라스 쓴 것 같은데 말이 시네 혹시 빛이 나는 빈둥이들은 바로 너희? 어머어머 어 뭐야 어디 보고 너희? 잠깐만요 저거 너무 빈틈이에요 너무 빈틈이에요 너희? 어머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찾았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벌칙 같다 그치? 저거까지 하니까 아니 언니 기생충에 나오는 그 언니 빨리 얘기해 얘기 빨리 그거 해야지 찾았다대 빈둥이 더 깜찍하게 해주세요 찾았다대 왜 다리도 나와야 돼요 하나 하나 둘 셋 찾았다 언니가 각도를 잘못 잡... 진짜 뭐야 아니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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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다리 올려봐 잘 보일거야 오 찾았다 빈둥이 아니 거의 약간 지금 별그대 천송이님 약간 오 그거 뭐지 대사? 붕붕아 만나봐 내 언니는 만송이 기름달라고요? 만땅 이렇게 Why are you so shy? 내 천송이 그 만송이 우리 그... 오 마이 갓 오 잠깐만 나 썬클래스 빼면 자신감이 내려 하락해 누가 오델이 햇반이라고 유나는 진짜 이런 거 아니에요 오 나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 어 너 너 야 이 카메라에 잡히면 되게 거인처럼 나오지 않아? 아니 이렇게 있어 너희니? 그 요즘 빈틈 많고 귀염 뽀짝하다는 아이들 너 신윤 아니야 그냥? 찾았다 빈둥이 따다다다 뭘 뜯어 아 BGM 몸매야 될 거 같은데 뚜뚜뚜뚜뚜뚜뚜 따다다다다 찾았다 어머 내 딘둥이 너 지금 모니터 못 봤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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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닉 쳐줘 테크닉 하하하하 하하하하 꽁트를 너무 못해서 내가 뭐 잡았다 유나 잡았다 유나 하하하하 그냥 신윤아인데 댓글 다들 신윤아인데 너무 웃겨 자 신윤아 하하하하 네 여러분 인정 어머 저 핸드백에 뭘 넣을 수 있죠? 저 지금 제 핸드백 돈 안 당했거든요 500원 넣을 수 있어 유나 잘 돈 안 할 거 같다고 잘 돈 안 할 거 같다고? 잘 돈 안 할 거 같다고 아니야 이거는 경찰서죠 나쁜 거니까 공품 갈지 네 자 이제 예니콜 같다 이제 콩트를 그만하고요 여러분 유나콜 이제 빈틈위치 시작해야 되니까요 예니콜 좋다 네 우리 빈둥이들 카메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 왜 카메라? 보고 있었잖아요 경력이 몇 년 차인데 지금 카메라를 보는 게 지금 보는 게 거기 자 빈둥이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아니요 네 못 지냈어요 제대로 인사할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빈틈을 찾을수록 빈둥이와 이츠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 예지를 어디를 잡고 있을까요? 예지 안 잡아요 저 잡아요 우리는 우리는 빈틈위치 빈틈위치 저는 모두리아에 뻔히 가리고 있어요 네 네 착석해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고이저스 하세요 누가 그렇게 해드렸나요? 더 멀리도 되네 누가 그런 컨셉을 하는데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얘기하는 줄 몰라요 우선 제 제 어드리아에 뻔? 누가 그녀를 오드리아에 뻔으로 만들어줬죠? 체령이죠 그죠 네 어 우선은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서운한 소리가 들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크레딧을 아니요 전 협조 안 합니다 이제 네 많은 분들께서 오드리아에 뻔 리아 오늘 너무 예쁘다 이렇게 뭐 많은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진짜요 어 저 이 영광을 저희 체령이 이채령 수석 디자이너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우선은 주신 어 체령님께 사실 후보가 몇 개 있었는데요 그 그 아이고야 근데 후보 두 개 중에 후보 두 개 중에 그 마지막 파이널 두 개가 그 그거였죠? 코코랑 이거였어요 코코 굉장히 아쉽다 근데 저 코코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기타 들고 나와서 리멤버미로 그거는 약간 지금 내 것이긴 하다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근데 체령씨께서 되게 멋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신 것 같죠? 네 네 체령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아직 뭐 시작은 안 했지만 여기 지금 아이패드 안에 있는 사진과 동예인물 맞으신가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오드 리아 할 뻔이고요 저는 리아입니다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홉 번째 빈트 미찌 빈둥이 컨셉의 공트로 재밌게 시작해봤는데요 우리 멤버들 아주 빈둥이 컨셉에 충실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럴 뻔했어요 네 각자 공트 공트? 공트 해본 소감 공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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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소감 한마디씩 어 얘기해볼까요? 어 너무 편안해 이건 정말 리얼이죠 이건 집에서도 이런거니? 계속 근데 약간 되게 아이템 선정이 본인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일 트렌디한 아이템이잖아요 이건 트렌디한 아이템 제가 봤을 때 아마 트렌디한 아이템은 아이템이 이게 제일 오래되진 않았겠다 그 옆에 게 제일 오래됐겠다 아뇨 사실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좀 많이 신식이고 좀 뭔가 이것도 이것도 구식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거 써요 침대 옆에 있는 이거 막 광고 나오던데 구식이라고 했다고 그거 제보한다?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식 아니에요 저 뭐 꽁틀 할 게 있었나요? 사실상 저희의 일상을 한 번 더 보여준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소 들어가면 저희 네 명 다 뭔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류진이한테 핫팩을 줘서 그런지 애가 같이 녹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왜 언니가 녹고 있는 것 같지 약간 녹고 있어 근데 이거 다 뭔가 제가 다 갖고 있는 아이템 같긴 하네요 응 맞아 여기 맞아 나 이거 있어 집에 맞아 류진이 거 내가 몇 번 빌렸어 맞아 제가 대기실에서 이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거 맞아 그랬더니 스탠바이 할 때 유나가 언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등이 너무 빨개 등이 너무 빨개가지고 지금 손대 반대 덥더라고 응 따뜻해요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네 왔어요 네 어 빈둥이라는 애칭이 정해지고 맞이한 첫 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깜짝 이벤트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오프닝을 좀 스페셜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빈둥이들은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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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나머지 멤버들은 네? 빈둥이 컨셉으로 왔는데 사실 저만 오늘 조금 다른 컨셉으로 왔어요 왜죠? 네 네 보시다시피 네 좀 맞아요 진행 부탁드려요 네 네 왜죠? 뭘까요? 아우 최령이가 막 꿈을 준거죠 아 그거 맞죠 그건 맞는데요 지난주에 벌칙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니가 빈틈의 제왕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뭔가 벌칙에 맞춰서 저희가 빈틈의 제왕을 뽑았었는데 아주 찰떡같이 소화를 해준 우리 리아 언니 그래서 이렇게 혼자 뭔가 내가 공주님이 되셨죠 공주님 언니랑 나랑 좋아하는 작품이 되게 비슷한 게 많잖아 그래서 막 헤어 스프레이도 고민을 해봤다가 근데 또 언니 스타일에 내가 너무 티파니에서 아침을 너무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 보냈어 아 근데 또 언니가 맨날 코코코코코 거리길래 코코코 진짜 감정적인데 해서 그냥 코코도 한번 보내볼까 했는데 언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코코 너무 하고 싶다고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언니분들께서도 그럼 좋지 그냥 후드 티 하나만 후드 찍었어 후드 티 하나랑 이제 얼굴 페인팅만 잠깐만 예지야 예지야 괜찮겠어? 언니 괜찮겠어? 예지야 되게 바짝 올렸었네 상당히 바짝 올렸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사람들이 1등 상 같다고 매일매일 벌칙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채령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채령언니 채령언니가 벌칙까지 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또 벌칙 걸린다면 저도 채령언니가 담당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당연히 유나도 내가 해줄 거야 Of course 채령이는 누가 해주지? 채령은 내가 해주지 너가? 어 채령이 손이 떨리고 있어 아니야 채령이는 내가 해줄 거야 아니야 채령이는 내가 해줄 거야 아니야 내가 또 맘먹으면 하잖아 다 솔직히 나는 평타 이상 해줄 수 있어 평타? 난 너의 상상 그 이상을 해줄 수 있어 난 예쁘게 해줄 수 있어 난 너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해줄 수 있어 어 맞아 난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이상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나 류진이 인정 인정 근데 확실히 우리가 원래도 되게 빈둥이 이런 느낌으로 집에 많이 있잖아 맞아 진짜 우리 캐릭터가 저거이기 때문에 뭔가 꽁트가 뭔가 우리 꽁트 첫 도전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어 그쵸 그나마 우리 모습 같아서 맞아 맞아 근데 꽁트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저 좋아 맞아 저번에도 재밌었어 저희가 지금 오늘 아이템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예지씨가 가지고 나오신 오프닝 때 네 저 아이템 옆에도 지금 쓰고 있죠 네 제가 그 다른 그 방송? 그 뭐라 하죠? 라이브 네 라이브 방송 거기서도 봤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집에서 쓰시는 물건이죠 당연하죠 예스 오브 코어스 할머니 댁에서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예스 오브 코어스 그쵸 맞아 애정하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 고모가 굉장히 애정하는 건데 아 고모께서 저한테 꼭 춤출 때 뭉친 혈관을 또 잘 풀라고 지혁은 원래 그것도 있고 문어 다리가 있어 문어 머리를 잡고 이렇게 등을 극극 해주면 이제 극극 해주면 진짜 시원해 근데 그거 갖고 오려다가 그거는 또 고모가 너무 저거 너가 집에서 가져온 거야? 이거는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거야 아니 저거 실제로 우리 집 아니 이거는 이거는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아 깜짝이야 아 비슷하게 생겼지? 똑같이 생겼어 진짜 똑같아 이거 우리 아 내 게 좀 더 둥그러 어 아 맞아 저는 그게 탐났었어요 뭐 유나꺼? 아니구나 편하게 말해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유나꺼 저거 제가 그 인터넷? SNS 내가 쩌는 언니한테 얘기했었어 아 진짜? 제가 SNS에서 보고 저 고민해본 적은 있긴 하거든요 저거라서 왜냐면 저희 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쓰는 거치용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깨랑 목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저걸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하면 약간 여기가 좀 시원할 거 전 반대로 약간 제가 지압을 해줄 거 같더라고요 내가 오늘 해봤거든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지 아 네 이건 진짜 좋아 아 그럼 어쨌든 네 저는 오늘 다들 여러분의 빈둥거리는 모습이 되게 나름 귀엽고 아주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 각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프닝? 네 네 그렇다면 성공적이었던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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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티도 기대해주세요 네 뭐죠? 손님 왔다 네? 지금 빈둥 되는 거 맞아요? 응 아니 그 정도로 왜? 우리 빈둥이들 어떻게 만족할까요? 나 알겠다 좀 더 화려하게 빈둥빈둥 해줘야지 알겠다고? 빈둥지수를 확 더 올려주란 말이에요 알겠다고? 이 말트가 딱 있어 응 나 알겠다 뭐죠? 나 오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잘 아는 척 좀 해봤어 나 알겠어 되게 익숙한 목소리인데 어 성우신가? 아니 나 알겄어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클로버 아니신데 아닌가? 아 네 여러분 오늘 저희를 위해서 한빈둥이 님께서 또 깜짝 메시지를 보내주셨대요 지금 힌트가 혹시 하나 더 있을까요? 저희 다음 오디오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힌트를 하나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나와서 당황했죠? 아니 왜 너희가 지난주에 아는 형님 패러디 아는 있지도 하고 애칭을 빈둥이라고도 정했잖아 아 나도 빈둥인데 미찌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머 아 미찌랑 아형면 사실 제가 빈틈이 너무나도 많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게 누군지 알겠죠? 네 알겠어요 네 목소리가 원래 이거였어? 나 진짜 성우분이신 줄 알았어 댓글에 한방에 맞추신 분이 있었어 너무 좋으셔서 김미철 님 아니세요? 이렇게 네 맞아요 바로 우주빈둥이 자칭 이모팬 김미철 선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빈둥이 너무 귀엽다 네 우주빈둥이 우주빈둥이 네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 콜을 주셨는데 정말 선배님이야말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찌 옛날부터 저희를 정말 응원해주신 미찌이시자 맞아요 아형 빈둥이 네 항상 우리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반겨주셔서 맞아요 저희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선배님 중 한 분이신데 이렇게 저희 깜짝 서프라이즈로 들으니까 되게 뭔가 새롭지 네 생각보다 목소리가 나아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네 또 지난화를 또 보고 그러니까요 또 해주신 거잖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아형 예지 말대로 지난화 저희가 아형 약간 컨셉으로 아는 형님 컨셉으로 꽁트도 비기닝 때 오프닝 때 아형 언급을 좀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선배님께서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남겨주신 거면 아는 형님의 이즈가 필요하다고 저희를 보여주신 거 보여주신 거니까 진짜요? 여기 대본은 그렇게 써있거든요 진짜로요? 네 저희는 선배님만 믿고 아는 형님의 나가겠습니다 아세요? 아세요? 열심히 읽어주고 있네요 네 완전 영상 메시지가 또 있대요 여러분 와 영상 메시지 한번 보고 올까요? 어머나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우주빈님의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와 지금 머리가 이래서 약간 이모 같은데 이모팬이에요 네 우리 있지분들 예능감을 알아보고 진짜 프로그램을 만든 네이버나워 아주 칭찬해 저 아는 이치 아는 형님 패러디를 너무 잘 봤는데 다들 너무 잘해요 그리고 우리 채령씨 MC 진짜 짱입니다 진행도 그렇고 다들 너무너무 잘하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제 데뷔 2주년이라고 해요 제가 이치 데뷔 초 때 이제 아는 형님에서도 보고 그리고 아이시 쇼케이스때 제가 MC도 보고 그리고 우주족공이 수문이 형과 함께했던 거기서 이제 이치분들이 도와줬었는데 2월 12일이죠 이치현 축하드리고 지금 아는 형님의 이치가 필요합니다 이치가 아는 형님 나와줘야 돼요 꼭 한번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서 편하게 그냥 음식 드시다가 가면 되니까 꼭 보길 바라요 자 2월 12일 이치 데뷔 2주년 축하드리고 우리 빈둥이분들도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 저렇게 고으이시 희철 선배님이 저희 항상 엄청 챙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빈둥이도 아마 알 것 같은데 저희 아이시 쇼케이스때부터 직접 MC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저희 항상 엄청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맞아 맞아 이번에도 또 만남의 광장 이렇게 초대해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만남의 광장 근데 진짜로 이래가지고 여기 그렇게 써있었던 건가 봐요 대본에 제가 좀 급하게 읽어버렸네요 그랬나봐요 아는 형님이 이치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불러주셨으니까 그럼 저희 선배님만 믿고 아는 형님에 나가겠습니다 만남 광장까지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선배님 아 진짜 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다 올 수 있어요 진짜로 파 한 3시간 동안 썰 수 있어요 진짜 양파도 옆에서 그냥 탕탕탕탕 아 정말 되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뭔가 뵈니까 되게 약간 뭐 괜히 약간 당간 맞아 그리고 진짜 웬플하네요 약간 찐이라고 느껴진 게 저번 주 아는 형님의 샤이니 선배님들 나오셨는데 그 1초 맞추기 퀴즈에서 희철 선배님이 그 달라달라 와 와 이것은 정말 찐이다 와 진짜 춤까지 춰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혼자 반가웠죠 혼자 반가웠 네 어 자칭 이모 팬 희철 선배님 이렇게 저희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빈틈 미치에도 저희가 초대 한번 언제 시간 되실 때 놀러오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웰컴 어 그런데 말이에요 예지씨 네 지난주 아는 있지에서 충격적인 발언으로 저희를 놀라게 했던 분이 있잖아요 어 저요? 저요? 저인가요? 놀라게 했던 분이 누구죠? 예지씨요 네 맞아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바로 어떤 발언이었냐면요 너는 바로 내 미치인데? 와 네 바로 예지씨 와 아니 작가님들 저거 저거 그대로 저렇게 쓰여 왜냐면은 제가 저 바로 저렇게 말했어요 그 그 빈틈 미치 이후에 너튜브에 들어갔더니 네 그 이 발언으로 만든 영상이 되게 많이 떴더라고요 아 네 네 네 너는 내 미치 너는 발언의 미치 정말 우리를 미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딱 그 한 문장을 듣자마자 정말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깡 맞고 내가 미치겠구나 아니 그랬구나 제가 마음의 소리를 혼자 되게 많이 해야 한단 말이죠 네 그 변명할 여지를 주시겠어요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계속 불어나왔군요 아니 불어나왔던 거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약간 습관이 있어요 아니 언니는 정말 삽을 언니 무덤을 막 이렇게 열심히 파는 아니 확실히 거의 군대에서 배운 줄 알았어 거의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라는 게 그 가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침대 너는 내 침대 미치잖아를 이제 밑이 아무래도 그 네 그 메인이 되다 보니까 그 침대를 뺀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침대에 미치잖아 생략했다고요? 생략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의 소리를 혼자 침대를 생각하고 너는 내 미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급해서 이번에 나와버린 거지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지씨 그러면은 급하게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얘기는 그러면은 예지씨 그 소원 얘기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예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예지씨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지씨 소원은 정해왔나요? 네 소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요?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혼자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네 멋있네요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일 이런 거나? 과일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죠 소원으로 쓰기엔 조금 아깝잖아요 아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건 부탁권 네 제가 이제 요구할 곳은 빈트미찌 네 빈트미찌에게 소원을 네 요구할게요 예지야 그거 할 거야? 내가 얘기한 거 댓글 진짜 웃기다 마음대로 생략하면 안 돼요 예지씨 그것도 있어? 네 말해도 될까요? 네 네 저희 이제 빈트미찌가 벌써 9회잖아요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빈트미찌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바램이 있다면 빈둥이와 있지를 위한 빈트미찌 연장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얹어서 얹어서 우리 어 혹시 네 하나 더 얹어도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들 빈트미찌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는 요구만 합니다 네 하나 더 얹고 네 그리고 이벤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또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리겠다고요? 아니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어쨌든 이벤트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동안 다 드렸습니다 아니 어쨌든 잠깐만 지금 댓글 차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아주 빈둥이들이 우와 역시 우리 리더님 찬양 우와 와 접속자들에게 예지가 우리 미래다 와 와 연장 연장 와 네 이렇게 아주 찬양을 하네요 고정 고정해달라 고정해달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벤트 이제 응모자들에게 좀 더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1년 연장하자 한 네 인원수를 더 늘려서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와 와 언제까지 연장인거죠 저희 저희요? 저희 그냥 틀립 뺐다 꼈다 할 때 틀립 함께 할까요? 겉머리 팝불이 될 때까지 그거는 뭐 그때 저는 흰머리가 겉머리 흰머리 될 때까지 어 됐어 흰머리가 됐어 흰머리였어 아 그거 나 원어비 때 아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희 소원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리아 햇반인지 햇번인지 궁금합니다 햇반인지 오드리아 햇반 잘 어울린다 언니 좋아하죠 언니 좋아하니까 언니는 쌀밥 좋아해요 풀네임으로 갈래? 흰쌀밥 오드리아 햇반 까지 오드리아 햇반 이라고요 흰쌀 햇반 작은 공기 큰 공기인데 작은 공기로 가죠 틀립 리뷰 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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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립 리뷰 틀립 리뷰 공포의 틀립 스웩 틀립 스웩 틀립 스웩 아 우리 치아 구조 공개하는 거야? 네 우리 명체 오늘따라 여신이야 네 어이 화상 여신인걸 하여간 아 열심히야가 아니라? 여신이야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 빈둥이들 이제 긴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빈틀미찌에서 준비한 빅이벤트 빈둥이들이 한 주 동안 인스타그램에 그 열심히 올려준 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그 빈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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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오드리아 햇반 여러분 다들 이벤트에 열심히 참여하셨나요? 오드리아 햇반 아주 게시물이 넘쳐나더라고요 네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늘 뽑힌 당첨자 한 분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었죠 바로 뭐였죠 여러분? 에어팟 프로 그냥 에어팟만 가져가는게 아니라고요 바로바로 이즈가 직접 꾸민 에어팟 케이스 네 우리 멤버들 이벤트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빈틀의 순간 사진 좀 봤나요? 봤어요 네 저도 인스타 들어가서 해시태그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주 천개가 넘는 피드가 올라와 있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샀습니다 초코 소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돼 빠른 포기 아직 너무 일러 안 돼 빠른 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여러분 감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죠 안 돼 안 돼 아니 지금 필요하면 사야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지금 필요하면 당장 사야지 그렇지 혹시 우리 다 계속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고 연습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사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잖아 두 명이서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우리 약간 마음 속으로 약간 그 되게 인상 깊었거나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진짜 약간 약간 못생겼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거 진짜 약간 엽기적이다 저 있어요 그런 거 마음 속에 원픽이나 좀 탑 몇 개 이런 거 있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려고요 저는 그 반 이상이 그대예요 저요? 네 저는 저의 원픽 있지의 원픽 있지의 자랑 그대예요 저는 언니예요 아 저요? 아 저요? 나 유나도 생각보다 많던데? 유나도 많아 아니 저 그 휴대폰 예전에 많더라 휴대폰 떨구는 자리 많더라고요 그치 그게 휴대폰이 떨어져 나고 있는데 좀 재밌어 막 엄청 웃고 있는 그 자리 그거는 빈틈 수준이에요 거의 구멍 수준이지 거의 내 해바라기 그 우리 그 그 바다에서 핸드폰 던져줬을 때 하리 하리 채령아 오늘 뜬 것도 있어 나? 어 너 지금 입은 옷 그대로 뜰 것도 있어 아니 이거 언니로 찍으신 거 같은데 어 그래? 나한테 그래 너가 나왔어 이렇게 처음에 그러면은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멤버들이 선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단 한 명의 빈둥이만 받을 수 있는 에어팟과 케이스 큰 상품인 만큼 우리 있지도 아주 깐깐하게 골라볼 거예요 먼저 빈틈의 순간을 기가 막히게 찍어서 기가 막히게 찍어서 올려준 빈틈 후보들부터 만나볼 건데요 그 후보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깐깐하게 골라보겠습니다 내 갤러리 있어 사진 주세요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거 진짜 주토피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토피아 뮤지컬 하면 안 돼요? 언니 캐스팅해주세요 나 진짜 언니 저렇게 웃어줘야지 언니 저렇게 웃어줘야지 진짜 귀엽다 언니가 저멀 했을 때 진짜 나무늘보 같아 근데 리아 언니 저 사진 정말 정말 귀엽다 근데 리아 나무늘보다 나무늘보인데 약간 코알라도 닮지 않았어? 진짜 귀여워 약간 비싸게 생겼어 코알라 같아 코알라 혹시 추가적으로 몇 개 고르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서 캡처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저 사진 진짜 코코모 아니 근데 자막도 너무 흐흐흐 학학학 아니야? 근데 저 친구 누구죠? 아 진짜로? 저거 계속 봐도 계속 웃겨 아 진짜로? 아 너무 귀엽다 네 저거 벌써 우승 후보네 우승 후보 네 다음 것도 보고 싶어요 코알라 네 넥스트 보겠습니다 코알라 코알라 잘 어울린다 뭐야 저거는? 뭐지? 우리 멤버들 별로 우리 멤버들을 다 동물 머리를 띄다가 심지어 리아는 또 주토피아 나와 나는 뭐야? 쟤 라바야? 낙타인가? 낙타인가? 강아지인 것 같은데? 강아지야? 눈이 나쁜 뿐이 아닌데? 강아지 고양이, 나무늘보, 강아지, 강아지,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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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엄청 웃으시네 여기 있다 귀엽네 귀엽네 아 머리 합성한 거구나 이거는 캡처 어떻게 하지? 그거 그거잖아 너 푸사 맞아 다음 컷도 보고 싶어요 와 우와 귀여운데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그래도 약과? 약과? 아 다 다 다 그 틈틈이 삐질 때가 많았죠 응 틈틈이 삐질 때가 많았죠 귀엽네 저거는 저거는 네 저거는 빈틈 느낌 약간 빈틈일 수 있겠다 근데 그냥 귀엽다 약간 귀여워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저는 피드를 바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싹 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오 이렇게 피드 보여드리면 이게 다 저희 이름이거든요 하나씩 어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멤버들 멤버들마다 막 동영상이랑 해서 했더라고요 우와 감동이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감동이다 예뻐 감동? 잠깐만 오드리아 햇반의 트월킹이여 아니 아까 아까 채리가 얘기해줬는데 오뚜리아래 오뚜리아 햇반 아 오뚜리아 햇반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가 공존하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아니? 아 와 저거 때는 진짜 저거로 보고 있는 거 허당가 있지 괜찮네 유진이 너 저거 진짜 웃겼어 지니 지니 루지니 좋아요 첫째는 재밌었죠 아 이건데 거울이게 너무 어머 왜그래 만신창이 귀가 조금 빨갈뿐이야 저거 우리 그거다 그거 리코더 볼 때 내가 조금 부끄러웠을 뿐이야 우리 1교시 2교시 3교시 나와서 해도 돼 그냥 그거 뿐이야 내가 리코더를 조금 못 풀었을 뿐이야 만신창이 다음 다음 어머 뭐야 저거 누구야 뭐야 저거 이거 우리 낯선이 실패스 낯선이 실패스 날이야 촬영 저거 무대 저거요 무대 회장이고 저거 무대거든요 눈이 신발 아파서 되게 무대가 아니고 난 저거 애기 때 사진 올린 줄 알았어 저게 평평이지 유진아 누가 보면 너 무대 한 게 아니라 무대 꾸미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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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고 온 거 같다 진짜 웃기다 저게 아마 내 마음 속에 사람들 지금 난리 났어요 진짜 나는 첫 번째 거랑 있어 나도 마음에 드는데 나 약간 되게 작아 보여 난 약간 내리에 박힌 게 적어요 왜냐면 나 처음에 저 사람이 올라왔을 때 딱 보자마자 저 애기 때 누구 애기 때지? 누구 어릴 때지? 이랬거든? 근데 보니까 1년 전이네 류진 형님 아니십니까? 오셨습니까 형님? 지금 저기서는 아메리카노를 아마 원샷하고 있었어요 아 인생 푸르다 아 인생 푸르다 아 인생 푸르다 아 덥다 진짜 웃겨 저 때 진짜 더웠어가지고 헬스장 갔다고 하시네요 와 다음 거 아 귀엽다 이게 뭐지? 나 저거 봤어 저거 그거라고 했어 그 파인애플을 내가 뺏겼거든 채령이한테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할라에 짜리 짜리 저렇게 약간 유체이탈한 거 같잖아 살사히 저렇게 나온 거지 이게 화면이 넘어갈 때 저렇게 나온 거 우와 저건 캡처 진짜 잘하셨다 저것도 이거 영상 아직 못 봤거든 영상은 아니야 다음 것도 볼래 되게 많다 아 저거 나 저거 진짜 좋아해 귀여워 저 앞머리가 큰 역할을 했죠 아니 그리고 너가 저 옷과의 조화가 되게 앞머리 느낌이 너무 앞머리가 너무 귀여워 지금 하면 또 다른 느낌 너무 귀여웠어 저거 맞아 근데 저 때 저 때 귀여웠다 저거 진짜 내 마음 좋아 지금도 안 괜찮은거죠? 아니 지금도 너무 귀여워 잠깐만 이거 언니 많이 혹시 혀내밀고 있는 거야? 아니야 언니 놀란 거야 좋은 거야 웃겨서 웃고 있는 거야 웃겨서 요즘에 리아가 알았어요 리아가 알아차린 게 자기 얼굴 막 쓰는 걸 이제 알아챘어요 이렇게 다 증거자료가 있는데 네 귀여워 진짜 웃겨 진짜 귀여워 저거는 진짜 아니 왜 왜지? 저거 현실 반응이란 거 아니야? 현실 반응 저거는 내가 못 알아차렸을 때였어 그러게 표정이 아니야 피디님 사진이 나오기 전이야 아 나오기 전이야? 저건 악마의 편집이야 악마의 편집 사회생활 실패 턱 빠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도 사회생활 실패 나도 사회생활 실패 다음 거 다음 거 어 이건 멋있는 거 아니야? 어 이건 예쁜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니야 왜? 리틀비 아니야 왜 왜 왜? 말해줘 멋있는 배트맨 같긴 해 이거 멋있는데 이거 뭔데? 나 지금 잘 알아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 예쁜데 눈썹의 머리카락 근데 저거 말고 나 샤이 활동 때 제가 머리가 이렇게 활동한 짤이 있어요 이렇게 눈썹이 하마로 돼서 그래서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찾아보세요 네 그 짤을 가져왔으면 제가 뽑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머리가 이렇게 돼서 제가 나 빨리빨리 대답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짤 찾아오세요 저거 너무 멋있다 저거 너무 프로페셔널해 이건 탈락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 남았어 응 아 이거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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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잠재적이야 와 추억도다 와 아니 유나 때 왜 이렇게 다들 무너졌어? 응 우리가 조금 많이 근력이 손실 됐나 봐 응 그치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다섯 명 다 같이 귀여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저기 앞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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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신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잠깐만 이거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건데 아 이거 하얀 미러링 되나? 이게 유나가 우선은 캡쳐를 한 번 해야겠다 유나가 5, 2, 10 할까 배웠는데 따로 잘했어 그랬더니 예지언니가 고쳐줍니다 2, 5, 10 아니야? 나 이때 다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수언니가 5, 2, 10이든 2, 5, 10이든 얘기를 해요 혹시 미러링 될까요? 아니 그랬더니 예지언니가 말합니다 아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표정이 표정이 진짜 귀여워요 아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확대해줘요 막 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확대해 주지 오 잘하면 돼 표정이 보여요? 진짜 아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그리고 반응들 아 왜 나 아 지수언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 신유진 언니 진짜 아니 류진 진짜 잘생겼다 신유진 쩜쩜쩜 뭐지? 왜 나만 쩜쩜쩜이지? 너 약간 표정이 쩜쩜쩜 이라는 거지 진짜 몰랐던 거 맞히면서 막 이러는 거지 아휴 열심히 얘기하네 아 진짜 웃겨 아 재밌다 아 재밌다 귀엽대 여기서 이제 후보를 추리면 되는 건가? 좋죠 이제 아이패드 보면서 아이패드에 제가 그냥 딱 몇 가지만 더 캡쳐를 해놨는데 우선은 와 됐다 이거 이거는 약간 제 최애 사진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 하나 캡쳐를 해봤고요 멤버들도 같이 봐줘요 저거 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상당히 최근이라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것만 해도 진짜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선 두 분 거를 해봤고요 이건 이렇게 차량이랑 비교해서 봐야 웃기죠 맞아 그쵸 그리고 이거 오이십 오이십 이오십 난 이거 좋다고 생각나고 오이오 이게 리얼 빈틈이죠 생활 속의 빈틈이죠 이오오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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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8에 42 이오오이오 이오오이오 6 8에 48 네 이오오이오 이 게 저희가 지금 계속 후보를 고르고 있는데 뭔가 상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이 중에 추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빈둥이들한테 전화할 그 에어팟 케이스 있잖아요 이오오이오 저희가 커스텀 에어팟 케이스도 꾸며야 하니까 저희가 꾸미는 동안 있지가 신청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꾸미고 또 슈리면서 동시에 그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여러분? 잇지의 빈틈 잇지 네 저희가 정말 어렵게 고심해서 고심고심해서 후보를 몇 개 정했는데요 맞아요 세 개 맞나요? 맞아요 세 개의 후보를 정했어요 근데 저희가 딱 하나로 추리지 못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투표창을 여러분 열려고 해요 그래서 빈둥이들의 의견을 받아볼 건데요 지금 투표창을 열려면 잠깐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동안 우리는 빈틈의 제왕을 꼽아볼 게임을 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게임 언제 하나 했어 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약간 빈틈 분량이 좀 부족해요 네 맞아요 오늘따라 조금 빈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일일까요? 저희가 원래 빈틈이 없는데 아 그렇군요 빈틈 잇지를 위해서 저는 빈틈 맨날 만들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오늘 실수해버렸다 아 네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 버렸다 네 저런 빈틈 잇지에서 빈틈이 제왕이 안 나오는 초이 사태를 막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바로 게임을 해볼까요? 네 하려다가 못한 게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시간이 이렇게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멤버들 두 명씩 팀을 나눠서 진행하고 진 팀은 벌칙의 제왕 공동 후보로 올라갈 겁니다 공동 후보에서 멤버들의 투표로 제왕이 탄생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몸으로 말해요 게임 렛츠고 팀은 어떻게 돼요? 진짜 중요해요 팀은 2대2인데요 그러면 주먹하고 가위만 둘 중 내서 그렇게 할까? 똑같이 나오는 거 좋아요 오케이 안 내면 진곡 주먹 아님 가위 가위바위보 주먹 아님 가위 가위바위보 주먹 아님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루 유채꽃 유채꽃 땡땡 얍 유진 유진 룸매끼리 한 팀이 됐네요 네 맞아요 맘에 들어 저희는 막내즈의 유채꽃 파워죠? 엄청나요 네 모두들 룰은 아시나요? 네 몸으로 말해요 네 근데 주제 빨리 말해 저는 아니까 빨리 말해줘요 모르죠 MC 아니 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룰 설명 지금 했잖아요 제가 몸으로 말해요 아니 그거 말고도 룰 설명이 있어요 알았어요 네 문제 출제자는 몸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각 팀당 제한시간 2분 있습니다 여러분 제시어는 10개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뭐 제한시간 안에 더 많이 맞힌 팀이 우승을 하는 거겠죠? 네 단어는 이제 주제는 영화, 드라마 아 작품 네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작품 제목 약간 조그만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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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일단 오케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나가 많이 알려 땡덩 땡덩 말해 뭐해 이거 류진이랑 해야 하는데 아니야 이건 약간 류진이가 좀 유리할 것 같긴 하다 기다려봐 나는 설명을 잘하잖아 솔직히 작품은 이름이 끝이잖아 타이틀 타이틀 잘 말하면 맞추는 사람만 잘 맞춰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알아야 설명을 하지 않아? 근데 타이틀은 보여주니까 저희 류진이가 이런 건 굉장히 바싹한 사항이거든요 맞아 류진이 쟁탈전이 심한데 맞아요 유채꽃한테 밀릴 것 같대요 맞아 근데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 밸런스가 맞아 그럼 언니가 안 좋다는 거야 1등이랑 밸런스가 잘 나올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오케이 Let's get it 오늘 팀이 먼저 할 거예요? 둘이 먼저 할 거예요 먼저 하는데 예전에 일어났어 아 예지 팀이 먼저 할 거예요? Let's get it 하고 일어났어 지금 아저씨 Let's get it 아저씨 아저씨 얼른 이리 와봐 금니빨이구나 어금니 어금니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어금니 빼면 안 돼 혜룡이 같이 안 내면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안 내면 먼저 하기 안 내면 먼저 하기 you first 나는 그거 실수해서 웃기어서 바닥으로 나둔근 거고 you go first 왜? 가위바위보를 안 내면 돼 그분께서 멋있게 지원을 하시던가 내가 먼저 하겠다 어금니가 아니라 금니빨이었어요 아유 뭐 저희는 그러면은 쪼잔하게 뭐 이렇게 뭐 가위바위보 먼저 뭐 안 내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역시 저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두 분께서 먼저 앞에 나가주시고요 상대 팀 멤버가 문제 푸는 사람 뒤에서 넘겨줘야 되는데요 언니가 설명할 거야 아 내가 설명할게 한 명이 상대 팀에서 나가서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 뒤에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니가 설명하는 게 나아? 왜냐면은 약간 저걸 몰라도 설명은 할 수 있잖아 근데 맞추는 거를 제목을 잘 모르면은 그런가? 그래 그러면은 유나 우리는 저거 난이도 보고 정하자 저기 옛날 문제도 있을까? 궁금하네 준비대만 말해줘요 스타트하게 언니 모니터 보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아 맞아요 모니터 보지도 안 돼요 언니 모니터 보면은 제가 먼저 보여주고 언니는 안 돼요 언니는 안 돼요 자 제가 스타트하면은 이분이 그러면 안 돼요 언니가 안 비키니까 감독님이 카메라를 옮기셨잖아 아 진짜 누가 맞추는 건데? 이렇게 해야 돼?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오면 모니터가 보이잖아 근데 어차피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맞추는 건데? 예 그럼 내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 어? 너가 맞추는 거 아니야? 어 어 내가 맞추는 거 그러니까 그럼 언니가 봐야 되는 거잖아 어 맞아 언니가 모니터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는 굳이 여기 등질 필요가 아 나도 봐도 되는구나 오케이 네 자 해볼게 준비되면 말해줘 미안해 내가 보지 말라고 그랬어 네 그래 자 이분이에요 난 준비됐나요? 응 나도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스타트 슈퍼맨 어 오 이거 아 언니 이거 쉽다 괴물 어? 맞았어 우와 잘하는데 아 이거는 그 딱 명 근데 몸으로 말했는데 얘 거의 표정으로 말해 먹방 하정우 하정우 그래 그래 그 제목 이름이 뭐야 어? 하정우 선배님 김먹방으로 유명인 어? 아 진짜? 너 거짓말 치지 마 그 영화 이름 뭐냐고 언니 조용히 해 알았어 외톨이 아 운동선 아 넘어가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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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go 겨울왕국 이거 이거 우리 맞추겠다 언니 우리가 이기겠다 반제의 제왕 근데 이 꼴을 우리가 빨리 넘겨주세요 미안해 미안해 니가 사는 그 집 아 우리 집 류진이 눈빛이 어떻길래 류진아 눈빛 너무 무섭다는데 아 나 홀로 집에 어 아 이거를 우리가 뽑았어야 되는데 별을 줄게 너의 별 별 뭐지 예전이가 좋아하는 책 있잖아 아 어린 왕자 아 니 진짜 조용히 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맞아 맞아 그쪽 그쪽이야 그래 이거 뭐야 아 패스 2개니까 패스 시그널 시그널은 노래잖아 악마 언니가 입은 색깔 상의 색깔 이채령 언니가 입은 상의 색깔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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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배 미니리 보고 있어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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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중한 종이인데 카메라 트루만쇼? 약속 맞아 카메라로 보고 있어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말하면 안 돼요 카메라로 보고 있어 나를 그게 뭔데?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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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쥐가 뭐예요 bede bicyowie 미쥐가 미쥐가 영화예요 잘했다 기생춤을 못 맞췄고요 기생충이 뭐였는데 hull 어간거 미안 내가 거의 장면하고 기억이 안났어 짜파구리 시 그래서 나름 매실 involved 기생충 그런데 내가 아직 물어볼게 있어 그런데 고양이가 잘했거든 그런데 괴물인데 언니가 pH 이거는 나 비염 있어, 코를 좀 걸어 아, 약간 언니 숨쉬는 거 같아 방금 난 숨쉬는 거야, 그러면? 동네에 커진 거,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알지, 너도 비염 심할 때 있으려니까 우리 보여주자 그래 제가 드릴게요 그래도 많이 맞췄어 내가 내는 게 나을 거 같아 유진아 이거 별그대였어 제목은 그냥 잘만 말하면 돼 네, 예지, 류진은 지금 6개 맞췄고요 아, 근데 왜 문제를 바로바로 안 넘겨줬어요 넘겨줬어, 바로바로 아, 안 넘겨줬어 그거 하나 가지고 언니가 한 번 딱 그랬는데 아! 진짜 진짜 무서워 괜찮아, 그냥 네, 7개 이상 맞추면 윤화채령 승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스타트하실 거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스타트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자, 한 번 구호 한 번 외치고 시작! 시시시작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시작! 부산행! 거인! 쟤 못하네 패스! 패스! 알았어, 너 지니! 알라빈! 아! 죄송합니다 패스 아래서 껴어나? 뭔데? 패스 유어, 이어링? 어, 너 귀걸이 어 귀걸이 근데 저거랑 이기는 뭔 상관이야? 하트 그게 아, 저거랑 이기는 링! 컨저링 패스 그럼 이제 이제 우리 못 이겨 패스 저거 설명할 수 있는데 이나야, 도전해, 트라이 그거 어려운데 어려웠다 이게 어렵다 우리 이 정권에서 어야지 이게 패스를 하느 때 하면 안 돼 저게 뭐야? 또 계속 이쪽 포트 하는 거 알고? 아, 지금? 그 청 청 다 하나로 된 사람이 어 빡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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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패스한 것들 끝나고서 내가 한번 해봐 그래? 퀸, 너, 왕, 있지 얘 이거 모르는구나 이게 작품을 설명해야 돼 근데 이런 게 있어 유진 세령아 유나 영화 좀 소개시켜줘라 지금 이거 하고 있어 퀸스 갬빗 이거는 어, 광해 아 너 영화 모르지 방금 거는 더킹이었어 근데 너 더킹 뭔지 알아? 킹덤이랑 헷갈려 야 친구야 덕킹이 내가 본 덕킹은 유진이가 나온 거 아니야? 그 드라마 이름도 덕킹이고 내가 나온 것도 덕킹이고 아 난 킹덤이랑 헷갈려 나 지금 뭐 얘기하는지 그러면은 이제 패스한 문제들을 언니가 맞춰볼까 체령이, 체령이 여기 쓰고 내가 이거 해볼래, 유나 대신 그게 아니라 내가 유나 대신 해볼래 체리가 맞춰보라고? 오 괜찮네 내가 진짜 모르는 건지 한번 보자 오 쁘리아 헷반 오 쁘리아 헷반 진짜 내가 잘 모르나? 영화 오 쁘리아 헷반 아니 설명하기 어려웠어 막 그냥 반제제왕 이런 게 되게 대중적 아니야 근데 너가 넘긴 거 내가 정체 이해가 안 갔어 너무 포기를 빨리 했나? 되게 괜찮은 문제도 있었어 아아 저번에 내가 지금 거할라 했단 말이야 유나가 애기여서 잘 물어놨다 괜찮아 유나야 다들 너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될까요? 문제 수가? 저기서도 잠시만 우리가 패스한 문제도 몇 개 가지고 와줄게 E.T를 몰랐어? 오드리아 헷반 내가 생각보다 잘했네 E.T는 이거지 아니 하늘 자전거 하늘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야지 하늘에서 나 E.T 본 적이 없어 나도 E.T 본 적 없는데 E.T 난 봤는데 E.T를 분명히 어렸을 때 봤을 거야 봤는데 이제 까먹은 거지 나 E.T 하면 기억나는 거 없어 됐어? 워리 안 했어? 한 이 정도로 가볼게요 나 그거 궁금하다 그걸 언니가 어떻게 태어날지 그러면 채랑이가 나한테 모니터 안 보겠다고 약속 딱 해줘요 약속 이제 계속 들고 있을게요 제시형 그 밑 나 재미를 위해서 정말 안 보겠어 빈둥이들도 궁금할 테니까 그러면 오케이 자 번의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시면 할게요 오케이 시작 말하면 안 돼요 하늘에 별이 있어 별이 있어 어 우주 떨어졌어 척지 별에서 온 그대 고등어 몬디 잠깐만 여기까지 온 거야 뭐야 저거는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요 아니 노래가 왜 가져온 거야 제가 가져온 거야 나도 트로피야 말하면 어떡해 말하면 어떡해 류진이 정세가 박수 패스 패스 40초 지났대 그니까 마침 언니 어렵지 내가 못한 것도 있지만 이거 어렵다니까 그냥 이상해 어 나는 많은 분들의 나는 저 사람들이 그냥 대사 정답을 말하잖아 그냥 말하고 있잖아 저거 나는 너를 죽어 나는 저기 봐 말하면 안 돼요 패스 맞지 패스 나 이거 안 봤단 말이야 그니까 난 진짜 억울했죠 봐봐 프루즈사였어 어 비슷한 거였어 이거 다음 거야 검은색 위에서 또 뭐가 내려와 이거 내가 해줄게 아니야 이리 와 뭐든 해봐 아 그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래 이거 밑에 의욕이잖아 아니 아니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아니야 우산 안 써 거기 우산 아니고 아 그거 잠바 그래 그거야 아 소나기 소나기 비슷해 아 그렇게 말하면 뭐해 근데 이름은 이거야 어 말 좀 그만해 진짜 이름은 아 진짜 빨리 들어간다 그리고 스토리는 그만 말하라고 말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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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지났는데 계속 해볼까요 어디 한번 아 너 이거 몰라? 알아요 알잖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비우는데 갑자기 말 좀 그거 선배님 엄청 예쁘게 나오는 거 그래 너 그냥 기억 안 나 근데 이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이 음악 장르가 뭐야 아 진짜 이런 거면 그냥 이런 거면 그냥 뭐였으면 차라리 이게 차라리 이게 아니 그냥 가내라 이거 말하는 건데 이름 기억나는데 그건 이거였어요 재령씨 아 클래식 클래식 그래 클래식 클래식 여기까지 할까요? 명장이죠? 또 해봐요 마지막 거 이건 제가 머리가 없어서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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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음 거예요 클래식 알지 아니 머리카락 좀 야 빨리 봐 아바타 아바타 I see you 맞아 됐어 끝 나잖아 머리가 나잖아 허리야 아니 나잖아 니야 안 하기 잘했네 애초에 애초에 나의 아저씨가 감동 나의 아저씨였어? 아니 아저씨 아니 아저씨이셔서 그런 게 아니고 표현한 방법이 없었어 감동님 처음 하시대 아니 표현한 방법이 없었어요 감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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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잡으셨어 아니에요 표현한 방법이 없다고 아저씨 로우에서 잡아주세요 로우에서 잡아주세요 로우에서 잡아주세요 로우에서 잡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이제 화면에 안 나와 언니 나쁘다 그래 이거 진짜 잘 아는 것도 중요해 와 그리고 나 나의 아저씨 안 봤거든 힘 신고 열심히 령채야 힘 신고 했었구나 와 진짜 충격적이다 나의 아저씨 와 나 밑이 얘기한 줄 알았어 진짜 저보다 더 충격적이시겠죠?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도 지금 이만큼 충격적인데 죄송해요 얼마나 충격적이신가요? 죄송해요 진짜 웃겨 나의 아저씨를 어떻게 해 네 그러면은 승리는 어 예지, 류진이 했죠? 와 그러면 예지, 류진께서 포토존에 가셔야죠 포토존에 가시죠 아 오랜만에 간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는데 진짜 오랜만에 간다 영광의 포토존에 가서 승리의 포즈를 해주세요 안 갔나? 어 그거 하니까 나 어렸을 때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 그러게 감독님 감독님 마사님 무슨일지 반짝이로 갈까? 반짝이로 갈까? 오 잘 어울리는데? 저건 몸으로 말해요 아니면 그냥 말해요 예고 고위촉제 와 좋아 가만 감독님 감독님들 오열 자 포즈 나의 아저씨 나의 스태프 아니 아니야 하나 둘 셋 잠깐만 연장 실패래 준비 됐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연장 실패 하나 둘 셋 와 진짜 원 둘 셋 예지 언니 그때 언니들 같아 그때 언니들 어? 귀걸이에 걸렸어? 저거 그때 룩이다 저건 나의 아저씨 아니고 술 취한 아저씨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했어요 아니 넥타이가 너무해 너무 피카 번쩍해 언니 아니 여기 이렇게 써있었어요 컨셉은 그 뭐지? 회식 노래방 나의 아저씨 노래방 아 우리? 후계 후계 딱 그 장면같은 아 후계 어 잔을 비우게 맞아 오계 오계 잔을 비우게 이거 은갈치로도 나는 아저씨라고 안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진 두 명은 자 이제 채룡이랑 유나죠 네 맞아요 진 두 명은 빈틈의 제왕 유력후보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유력후보 좋겠다 우리도 포토존 가나요? 네 아니 아니요 그냥 빈틈의 제왕 유력후보로 아 등극 자 그러면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됐는데요 여러분 예 먼저 저희가 정한 후보 사진을 띄워볼까요? 응? 오 저거 맞다 맞다 탑3입니다 상대는 뭘 자 왼쪽 사진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에요 가장 빈틈의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사진에 투표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 박빈이다 그럼 투표창 열어주세요 나 궁금해 빈둥이 생각이 나 아 근데 진짜 올려준 게 다 너무 웃겼어 진짜 참 궁금해 자 빈둥이 여러분 우리 오늘은 어필하지 말아보자 당신의 빈틈의 순간에 투표해주세요 1번 2번 3번 이거 진짜 다 다른 웨이다? 맞아 진짜 다 다른 결이야 난 마음속에 1번 정했어 진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 빈둥이들이 투표를 지금부터 2분 정도 해주시는 동안 종료되기 전까지 우리도 한번 투표를 우리끼리 해보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 빈둥이가 아 사진이 너무 강해 사진이 아 근데 진짜 갈린다 엄청 1번 3번 이렇게 갈리네요 아 진짜? 2번이 너무 아 2번도 대박인데 2번도 막 3번이 나는 저 그 3번이 사진이 웃기다기보다 그 대상이 그 상황이 너무 웃겨 그리고 예지 혼자 웃긴 게 아니고 그 오고 가는 그 대화 맞아 표정이랑 그러면 저기 아이패드 미러링 용호 상박이 1번이 맞네 그러면은 저기 2등하고 3등 1을 어떻게 이기나요? 아이고 어? 투표가 종료됐.. 우와 근데 나도 근데 나랑 같은 생각이야 근데 깜짝아 나랑 같은 생각이야 네 자 지금 투표가 종료되었는데요 우와 대박이다 네 기나긴 시간 끝에 당첨자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네 나도 근데 딱 그 생각을 하긴 했어 딱 저게 내 원픽이었어 우선은 수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개를 할까요? 네 공개해 주세요 네 근데 1번 우선은 류진이가 70% 70% 70% 70% 아 근데 저거 되게 저 사진 하나로 뭔가 설명이 되게 확 와닿아 70%을 가져가셨고요 빈둥이가 큰형님이 이겼네 네 큰형님 1등 유진 사진 그리고 아이디는 좀 이따가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선은 3등 아 3등이라 죄송합니다 2등은 바로 3번 예지의 2호 2호 10? 520? 네 바로 20 20%로 예지 사진 그리고 바로 3등으로 8%로 리아의 립밤 바르는 리아와 채령이가 어 됐습니다 아 그것도 진짜 센데 아 1번이 압도적으로 맞네요 네 그 류진 형님께서 압도적으로 보승을 하셨습니다 약간 그 이제 조금 뭐랄까 연식이 있으신 분들끼리는 약간 어이 김씨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기서 어이 신씨 커피 그만 마시고 일로와 어이 신씨 어이 신씨 세월이 쓴건지 커피가 쓴건지 네 조직으로 돌아오시죠 아 조직으로 네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 마이크 어디 갔습니까? 마이크는 저기 있어요 아 또 쇼피하러 갔다가 아 이거 진짜 글이 진짜 웃겨 네 여러분 기나긴 시간 끝에 당첨자를 정했습니다 우와 많은 분들께서 저번주부터 일주일동안 열심히 저희 빈틈 잇지 해시태그를 하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 주셨는데 네 바로 에어팟 플러스 저희가 직접 만든 케이스 네 이 상품을 획득할 단 한 명의 빈둥이는 두둥 바로 1번 류진이 사진을 올려주신 아이디 RHDI 띄어쓰기 DE R.H.D.I.D.S.B.E. 딘룡이입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저 사진은 뭔가 내가 일반인이었어도 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되게 한 방 있는 사진이야. 그리고 저게 희귀의 되게 되게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진짜 모든 게 느껴지는 사진이기 때문에 1등이 저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비하인드 보고 섬세하게 찾아봐야 저거는 찾을 수 있는 사진. 맞아. 그리고 당첨 안 되신 분들 중에서도 진짜 웃긴 거 지금 채룡완이랑 저랑 보고 있는데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업로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집 가는 길에 다시 찾아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당첨되지 못한 두 빈둥이에게는 저희가 아차상으로 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빈둥이들. 네 맞아요. 어떤 상이죠? 예지 언니? 어떤 상일까요? 저희가 깜짝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서 저희 빈둥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막 소리질러 녹음했다가 잘 들어봐. 귀에 더 가까이 돼. 그리고 오오오. 그러면 진짜 고마가 아파서 안 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진짜요? 진짜요? 지금 제보가 왔는데요. 1등이셨던 분이 후보에 두 개가 다 오르셨대요. 그래서 아차상 받을 분이 한 명뿐이래요. 되게 포인트를 잘 아시는 분인가 보다. 저희 마음을 훔쳐가신 게시물 두 개나 있었네요. 오늘 럭키다. 완전 럭키. 아주 취향저격 탕수. 그러니까. 우와 진짜 어머나. 아차상 받을 분이 두 개시물이 같은 거구나. 아 그래서 아차상 받을 분이 한 분. 아 그렇구나. 어쨌든 한 빈둥이 님이 두 게시물이나 어쨌든 후보에 오르신 거잖아요. 두 개 다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약간 연달아서 음성 메시지 편지처럼 막. 네. 네. 그냥 좋습니다. 2회분으로. 바로 아이디. 위찌. s.j.b. 님입니다. 와우. 와우. 이니셜이지 않을까? 이름을 맞춰볼까? 성함 명. 신. 재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신재범. 배성준 님. 어 성준배. 저는 모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백. 박. 성진 님. 박은 피 아닐까?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네 그리고 이벤트는 또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절대 절대 실망하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 이분 아이디 다정하게 부르면서 메시지 남겨드릴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저 아니 저희 음성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약간 맛보기처럼 한 번 메시지를. 맛보기처럼? 음성 메시지. 차량이가 해줘요. 차량이가 해줘요. 아 믿지 s.j.b. 음성 메시지. 네? 네 보내드릴 거라고 지금 맛보기 해주신 거예요. 넘어갈게요.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드려야.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따로 보내드려. 이름 받아서 보내드려야죠. 네네. 근데 이름 밝히기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차량 언니도 준비한 거 있잖아요. 맞아 진짜 완전 열심히 준비한 거. 맞아요. 맞아. 뭐였죠? 근데 이거 진짜 정말. 너무 예뻐. 쌩으로. 아니 쌩. 근데 저것도 예쁜데. 차량이 마음씨가 더 예뻐. 맞아. 아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너무 예쁘게 하니까요. 제가 갑자기 이걸 못 꺼내드리겠네요. 왜요? 예쁜데요? 빨리 빨리 빨리. 보여줘 보여줘. 제가요. 그. 그. 여러분들이 케이스요. 주고 싶어서. 집에서. 만들어 왔는데. 예뻐. 오늘 본 사진 중에. 골라서. 주고 싶어요. 네 개 놓아들었어. 네 개 놓아들었어. 응.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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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근데 뒤에 하나씩 있지 라고 이렇게 박았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손이 막.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빡.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 보인다. 헐 대박. 세상에. 이렇게. 우와 헐. 지금 채령이 찬양이 엄청나요 지금. 맞아. 채령이 너무 예쁘다. 그치. 그때 딱 댓글을 봤는데. 네 이거 진짜 예쁘다. 케이스. 아 이거. 에어팟도 에어팟인데. 케이스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좀 만들어 왔어요. 잘했죠. 잘했죠. 언니 스타일로 잘 꾸몄어. 그리고 받는 분 엄청 좋아하시겠다 진짜. 다 있지를 박았으니. 여러분 있지한테 받았다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다섯 명의 마음을 모았어요. 자. 외쳐 갓채령. 네. 금손. 금손 아닙니다. 금손. 네. 오늘 본 사진들 중에 네 분을 선정을 해서. 이제 채령이. 에어팟 케이스를. 아 리아 언니가 목소리를 잃은 탓에 제가 잠깐 진행을 해볼게요. 당첨자는 다음 주 오프닝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령이 에어팟 케이스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오프닝을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빈틈의 제왕을 뽑아볼까요? 네. 게임에서 진 우리 두 후보가 있는데요. 바로 유나랑 우리 채령이죠. 네. 두 명 중 빈틈 마력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목해봅시다. 여러분 둘 중 누구를 우리 뽑을까요? 아. 채령이는. 리아 언니가 빈틈의 제왕 아닌지. 저도요. 라는 댓글을 제가 아까 댓글창에서 봤었어요. 맞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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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했습니다. 맘을 정했어요. 진짜요? 네. 저도요. 둘 중에 한 친구는 오늘 약간 빈틈이 아무리 많았어도 정말 본드로 붙일 수 있을만한 그런 마음씨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한 친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래요? 네. 역시 우리 마음이 잘 맞네요. 네. 그러면 지목해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유나. 네? 난 유나. 나도 유나. 나도 유나지.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우리 유나가 이번 주 빈틈의 제왕으로 퉁극. 자 유나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 벌칙 너무 맘에 든다. 네. 유나씨 소감은 뭔가요? 우선 저를 빈틈의 제왕으로 한 번 더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빈틈의 제왕. 진짜 마음속에 정해두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 실행할 제왕의 벌칙은 바로 탑골 가요 커버 무대입니다. 네. 네. 한창 탑골 가요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추억의 가요계 선배님의 무대를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댄스무대도 좋고 노래도 좋고 유나씨 맘대로 유나씨가 하고 싶은 무대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마이갓. 그 무대를 대표했던 아이템 꼭 하나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와우. 너무 좋아. 오우 괜찮다. 너 탑골 가요가 언제적인지 모르지? 베드걸. 저보다 조금 더 가야되게. 아 더 가야되. 근데 나는 베드걸이 마지노선인데. 네. 그러면 유나씨 다음 주 우리 무대 아주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장실도 못 가요. 여러분 우리 내일 낮 3시 40분에 뭐하나요? 다들 시간 비워놨나요? 내일 바로 MBC 쇼 음악중심. 우리 예지가 스페셜 MC를 하게 됐잖아요. 오우. 다들 우리 예지 만날 시간 빼놓으셨죠? 자. 쇼. 쇼쇼. 기대하. 쇼쇼쇼. 안녕. 자 예지씨 어때요? 잘할 수 있나요? 아 네. 그래도 내일 또 스페셜 MC를 하게 됐는데. 좀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잘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자체 밝아. 깜짝이야 자체발랑이라는 줄 알고. 자체발랑. 발랑. 그럼 여기서 한 번 미리 클로징 멘트를 예습해볼게요. 아 네. 음악방송에서 MC할 때 그 분위기 있죠? 맞아요. 그거를 잘해야 돼요. 아 네. 한껏 업되어 있는 목소리. 자. 언니 잠깐만. 내가 먼저 톤 정리 한번 해줄래? 어. 흠흠흠. 언니 지금 말해봐. 아. 하도 더 올려. 하도 더 올려. 아. 그걸로 해야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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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그 톤이에요. 예지씨 달라달라 할 때 그 음 있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지씨 스탠바이 하시고요. 3,2,1, 큐. 카메라. 롤. 애들아 애들아 나 큰일 났어. 나 언제부턴가 추운 걸 못 느끼겠어. 오늘도 영화날씨였는데 몸에 열이 너무 나고 사막에 있는 것처럼 너무 뜨거워. 나만 그래? 어. 너만 그래. 아. 그래서 이유가 뭔지 찾아봤더니 글쎄. 바로 우리 빈둥이들이 보내 오는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에 1년 365일 추운 줄 모르고 열기가 가득했던 거 있지. 이렇게 빈둥이들의 뜨거운 사랑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2월 마지막 주 예지중심 빈티밋지. 2월 마지막 주 예지중심 빈티밋지.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빈티밋지는 바로 재방송이 없습니다. 토일 8시 재방송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빈티밋지 볼 수 있게 시간 비와 두기. 우리는 빈티밋지. 그러면 우리 빈티밋지. 바로 집으로 가게 하는 것. 우리 빈티밋지. 진짜 이렇게 계속. 두기. 단, 아티스트는 빈티밋지 말이에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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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它的 얘기가 지켜ts. 저희는 약간 배고 оптимいく듣지? 그건 정말 뭔가 생각나더라구요? 혹시 교회가 잘 들어가든지? 도와주세요. 메뉴께. 이건 뭐겠죠? 일단 이 슬래골라운 똥과는 계속 잠시 pł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이들이 골iem에 바르지만,